음천군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처음으로 신청해가지고요. 아 잘하셨어요. 일단 목소리가 달콤하고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를 신청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노래로 가져오셨을까요? 아 좀 배우고 싶은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데요? 천년학이요. 천년학. 자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 민망 나러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당신이면 마당코 저 세상도 다르게 했네. 네 일단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자 그 천년학 그 분위기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소리를 무거운 느낌을 주시면서 이렇게 앞에다가 펼쳐놓으셨는데 이 벽의 두께가 보니까 제가 볼 때 옛날에 행글라이더 종이 붙여가지고 날리는 비행기처럼 얇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배 힘이 쫙 붙으면 지금보다 훨씬 웅장하게 들릴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자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냥 폭을 성대를 넓히거든요. 아 예예. 제가 만약에 저도 지금 약간 톤이 높잖아요. 근데 님 만나러 가는 길이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꾸며진 것 같단 말이에요. 꾸미지 말고 그냥 본인 목소리대로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님 만나러 가는 길이 자 오케이. 이제 여기 본인 목소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님 만나러에다가 님 만나러 할 때 끊어져 마지막 음에만 감정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두성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님 만 이거는 자기 목소리고 나까지 자기 목소리 로에서 로 이렇게 말하자면 내성 모음이라고 하는 러자의 내성 모음 을을 상대로부터 살짝 10% 아니면 20% 아니면 30% 떨어뜨려 놓는 것. 그러면 그 떨어뜨려 놓는 사이에 바로 두성이 돌아오니까 감정이 되는 겁니다. 러 러 러 러 러 러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님 만나러 님 만나러 오 오 오 할 줄 아니? 그래 루 이건데 네 대신에 님 만나러 이걸 만약에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님 만나러 바로 뒤집어야죠. 네. 네. 앵이요? 네. 자 시작. 네 만나러 가는 길이 자 오케이. 가는 길에다가 가는 길자를 우리 이책훈 선생이 임팩트를 하나 주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가는 길이 할 때 가는 길이 가는 길이 가는 길이 차라리 가는 길이 보다 가는 길이 이렇게 해도 돼요 가는 길이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이게 임팩트라고 하는 것인데 두 성에다가 이렇게 복부를 탁 때려서 이렇게 해서 강조점이 되고 다시 말해 악센트가 되면서 감정이 되고 기교가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이 바로 임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가는 길이 할 때는 뒤집는 목을 줘야 되죠 원래 아마 지금 김용임 씨가 이렇게 터널을 불러놨기 때문에 가는 길이 길이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오케이 정확히 들리게 음정이 오 잘하시네 거기다가 길자에다가 뒤집는 목을 줄 수 있으면 모르겠다 키 이게 되나 모르겠다 아니 잠깐만 오빠 하는 걸 보고 키 시작할 때 키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소리가 뒤집히게 키 키 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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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밭 길이라도 당신이뇨 잘했다고 넘어가는 겁니까 은근슬쩍 넘어가시는데 거기도 사실 가시밭이 가시밭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가시밭 길이라고 이렇게 지나가죠 가시밭 할 때 가시이 여기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일종의 도약음정 도약음정 가시이 뼈를 탁 쳐줍니다 시작 가시이 오 잘했어 잘했어 밭 가시이 가시밭 아니 가시이가 아니라 가시이 가시이 아니 가시이 잠깐만 제 설명을 듣고요 가시는 밑에 있고 이가 올라오도록 가시이 가시이 밭 길이라도 밭 긴 밭이 길어요 그럼 무슨 동네가 밭이 그렇게 짧아 밭자 길게 해야 되는데 가시이 밭 길이라도 가시이 밭 이거는 흔들어서 우리가 한의 성서 한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작 무슨 판소리 하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를 바앗 이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네 이거를 두 잠깐만 내 설명을 좀 듣고 네 네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설명 좀 들어주세요 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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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흔들어줍니다 시작 하하하하 타시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몸에 좋다는 용봉탕을 다리에 잡수주셨어요 아니면 뭔 힘이 그렇게 좋아 하 하 bum 합하 그거를 감회 yara 이렇게 좀 작게 하하하하 이렇게 dow 좋아요 하게 해줘야 그 맛이 있겠죠 네 흐 Thy 하하 오 deal 되겠다 지금 느낌 어때요? 좀 다르긴 하네요. 맛을 알아 맛을. 키리라로 그걸 한번 해주죠. 임팩트 말씀하시나? 키리 키리라도 라짜를 오히려 그냥 길자는 그냥 가고 라짜만 임팩트를 하면 안 되나? 키리라도 기는 그냥 뒤집으면 좋은데 키리라도 지금 어땠어요? 듣기 어때요? 뒤집는 목이 있는 게 있어요. 뒤집는 목까지 분석해서 키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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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키리라도 두 손까지 봤어. 그 다음에 당신 당신이며 이분도 소리를 조금 조절하는 거 강약을 조절하는 거 알아서 당신이며 시작 당신이며 오 원더풀 네. 마다 않고 마다 않고 오 좋았어 또 좋은데요? 저 세상도 저 세상도 저 세자에다가 임팩트 듣는 걸 들어보세요. 저 세상도 저 세상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시작 저 세상도 오 또 다르겠네 그것도 다르겠네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더 잘하니까 다르겠네 이게 좋은지 다르겠니 이게 좋은지 다르겠네 이제 발음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도입 하시는 것보다 두 번째 하실 때부터는 이제 그 감도 잡으셔가지고 그렇지. 원곡 느낌 잘 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 높은 대학 하고 싶어서 감질만 나실 텐데 네. 이 숙제를 해오시고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럼요. 거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서 네. 연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번 우리 피망과 연결을 해서 아까 겨울 장미 부르신 분처럼 네. 후반부를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세상에 목소리도 이쁘고 애교도 많으시고 네. 그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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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금방금방 이렇게 따라오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은 이제 우리 가창학에 대한 그런 예비 지식이 많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결되시는 분들이 목소리들이 정말 너무 다정하고 이쁘시네. 그리고 또 각각 다르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해보시게요? 어려운데요. 정희송님의 어란해라는 노래 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때 한번 해볼까요? 네. 중간에 고음부에서 제가 음이 잘 안 올라가서 그 특징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그럼 고음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안되는 거기 한번 해볼까요? 거기요? 네. 자. 시작. 중간에. 네. 매봉의 초승자리 떠오르는 밤이면 연왕터에 산새소리 고요히 우흐네 가슴속에 한가득 오직 내 나라 님의 곧은 그 절개 어이 헛되리 바둑치는 물결 위에 고이고이 떠가라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파도치는 그 부분은 그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 일단 파도치는 보니까 파도치는 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이제 손을 명치 있는 부분을 한번 딱 대보겠습니다. 네. 네. 거기를 밖으로 우흐 지그시 밀어볼게요. 우흐 우흐 네. 그래서 파 할 때 파 자를 어떠냐면은 파도치는 이렇게는 안 가고 파도치는 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네. 힘 있고 앞으로 명치 밀어내는 듯한 앞으로 팍 밀어내는 거죠. 파도 우선 파도 두 개만 시작 파도 안 돼. 발음이 여려요. 파도 이렇게 합니다. 파도 발음이 강해야 됩니다. 시작 파도 옳지 옳지. 이제는 조금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치는 시작 파도치는 오 좋았어. 좋았어. 자 지금 느낌 어때요? 고음으로 쭉 뻗어나간 듯한 느낌 여기서 음이탈이 계속 나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부 힘이 안 받쳐져서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방금 한 이 노래가 본정신으로 한 거는 맞죠? 막 퇴근해서 달려와서 전화한 거라 본정신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파도치는 끝까지 시작 파도치는 나이스. 그 다음에 또 물결 위에 자 애도 물결 위에 자 여기 할 때 밑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상향 진행할 때는 있잖아요. 네. 물결 위에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럴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뒤집는 목을 사용하게 되면 공짜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위에다가 예 해 예 해 해 이렇게 주면 위에 해 하면 그냥 액센트가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음정이 쫙 잡히게 되는 인후 상부성이 되는 그런 세 가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물결 위에 해 시작 물결 위에 해 네. 예 해가 아니고 예 해 엔데 예 해 뒤집으면서 에로 예 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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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거는 본정신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금방 해주고 가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 번 앵콜 물결 아니 물결 위에 해 해가 안 맺는 거 예 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좀 비싼데 자 물결 위에 물결 위에 그렇죠. 그 뒤에까지 힘을 잡고 계셔서 잘 하셨어요.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음 고이 고이 또 가라 거기도 라 도 방금 배웠죠. 네. 라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뒤집는 목을 쓰면 공짜가 된다고 그랬죠. 라 라 라 그렇지 쉬워지죠? 네네네. 그래 이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이 고이 또 가라 시작 고이 고이 또 가라 아니 하 하자 넣으면 안 돼. 라 하가 넣으면 안 돼. 하 말고 라 안 돼. 아에다가 뒤집 넣어. 라 하 이렇게 라 그렇죠. 라 하하 강하게 배를 밉니다. 여기 라에도 아까 저기 저 명치빛 밀었잖아요. 네네. 명치를 밖으로 밀면서 끝까지 시작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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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라 라 가 아니라 라 하하 밀어. 라 하 강하게 라 하 라 하 하 하가 아니라 라 하하 뒤집으면 싸 라 하하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잘 했는데 네. 아까 조금 전에 소상님이 오셨다가 지금 갑자기 소상님 급하셔가지고 가셔버렸나 보다. 소상님 아까 돌봐줬는데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지금 느낌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어 이 파도 치는 부터 해서 떠나 떠 가라 까지 네. 요대목만 나오면 겁이 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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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막 음이 안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결 위에서 뒤집는 목이 되면서 그쪽이 조금 좀 수월하게 넘어가서 그렇죠. 네. 네. 뒷부분 떠 가라 여기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하면은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곱이 넘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일단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일단 알았으니까 네. 뒷부분 목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네. 연결해서 한번 점검을 또 더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